먼저 제품 내부에는 자이로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사람의 목이 기울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고 눈동자를 열 수 있습니다 이 검은 눈동자로 보이는 이것은 초음파 센서로 앞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버저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세게 달린 모습은 미래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미래는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들에게 경고를 주고자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